수아님이신데요? 저희는요. 스팸받밥밥을 만들었어요. 주엇밥이랑 스팸받밥을 만들었어요. 스팸받밥? 아니 스팸받밥 아니라 제휴 문자. 여러분 열심히 했나봐요. 어? 우세프지. 저 지금 다치고 왔어요. 이거 그대로 밥밥을 느낌 내려고 일부러 안 넣었어요. 밥 놀러 먹었네요. 이거 듣기는... 이건 뭐예요? 이거 주웠거든요. 저희가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. 저희 마음이 하나씩 모아. 이거 망이야. 오빠 많이 부르셔야 돼. 많이 부르셔야 돼. 뭐 넣었어요? 제휴. 제휴. 건강에 주차는 닭가슴살. 닭가슴살? 제휴. 비주얼부터 달라. 스팸? 비주얼부터 달라. 우리 재료들어가는 그것만 해도 좋아요. 제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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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휴.